한국 기독교 역사문화관이 오늘 사단법인 창립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설립과 활동에 들어갑니다. 기독교 역사문화관 논의가 시작된 지 7년 만에 가시적 조직 구성과 사업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한국 기독교 130여 년의 역사를 담아낼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관이 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소중한 신앙의 역사를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이를 통해 한국 교회의 성숙과 한국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인 이사회 구성도 마쳤습니다. 이영훈 목사와 손다림 목사, 전용재 목사 등 3명이 공동 이사장을 맡고 주요 교단장과 연합기관장, 역사학자 등 모두 19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선임했습니다. 공동 이사장인 이영훈 목사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한국 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일이라면서 역사문화관 건립에 여러 교단과 교회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360억에 달하는 건립 예산을 마련하는 게 관건입니다. 기금 절반이 이미 확보가 돼 있는데 절반은 저희들의 몫입니다. 모금을 해야 됩니다. 지난 2011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은 그동안 건축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무산되는 듯 했지만 지난해 은평구청과 진관동 일대 1200평방미터 매입을 타결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빠르면 이달 중순 기공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역사문화관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한 자료 수집과 전시, 교육을 비롯해 기독교 역사 보급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 기독교 문화유산 보존, 기독교 역사 탐방 프로그램 개발 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